다신 옥식이 옥수수리 받아가세요 옥수수리 받아가세요 일리와 아기 일리와 옥수수리 받아가세요 엄마가 받아가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특별히 옥수수리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영화를 사랑하는 모임인데요 제천에서 해마다 국제음악영화제가 이루어지잖아요 내부에서 소진이 많이 오시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내부 소진을 맞이하게 돼서 처음에는 한 2천개 정도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미디어센터에서도 하고 영화관에서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의림선머나이시도 지금 영화제에서 굉장히 홍보가 잘 돼서 여기를 찾아오시는 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군데에서 하자 이래서 의림선머나이시를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올해는 청계를 준비하고 스태프를 위해서 저희가 통닭 같은 것도 준비하고 아 스태프를 위해서 치킨을 또 준비하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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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봐요 또 아 구경 맛있게 드세요 술을 맛보시는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진짜 우리집이요 우리 집? 네. 옥수수 맛있게 드실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봐. 내년에 또 와. 옥수수 드세요. 영화 재밌게 드세요. 저희도 영화 또 있어봐요. 알아서요. 소주 취해주면 다 줍니다. 사진 찍으면 일단 줄게. 두 개씩 잡고 찍어봐. 어디서 물리세요? 더 맛있는 거 주세요. 하나 더 줘야지. 하나 더 드릴까요? 맛있게 드시고 내년에도 꼭 오세요. 바꿔줘. 원래 당기지. 영화 재밌게 봐. 아니요. 오빠가 없어 당기지. 어디서 오셨어요? 하나만 딱. 내년에 꼭 오셔야 돼요. 하나씩 충전할 수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내년에 또 와. 혼자 어comes. 난と思います. Nummeristan propagationี้. 하나 더уbing자. 하나 더 attenc anti scalkin. Manono. 천천히 recipe. 하나 더industria. 안녕하세요. 어제 서비 расп redmistudio.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mindon. 매일 해 주세요. پ мы fetchлю. Anatomy. 한글자막 by 한효정